이전 시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코드를 좀 봅시다 여기 우리가 Object Create를 했는데 Object Create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객체로 Person 플러스의 프로토타입을 교체해 버려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Person 플러스의 프로토타입은 Person 플러스를 가리키고 있었을 건데 걔를 리플레이스 시켜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Person 플러스의 프로토타입은 Person 플러스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휴 헷갈려 말하는 저도 막 힘든데 듣는 여러분 오죽할까요?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Person을 가리켜요 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Person 프로퍼티를 프로토타입으로 하는 객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걸 했을 때 Person이 아니라 Person 플러스가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땜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땜빵이에요, 땜빵 자, 이거를 Person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Person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게 또 계속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얘를 있잖아요 이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아니 그 전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Object Create가 기존에 있었던 이 Average 펑션을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을 리플레이스 하기 때문에 Average 기능이 지워져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식을 쓰지 않고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만 했다 그러면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가 설령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왜요? 이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객체를 리플레이 쓰지 않고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만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방에 해결되는 해결책이긴 하지만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는 비표준이기 때문에 쓰지 않고 이걸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예요 하지만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는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구현되어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죠? Construct function을 이용해서 inheritance를 구현하는 상속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보다 이걸 쓸 바에는 여러분 이걸 쓰세요 제 생각에는 class.js 이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보기도 좋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내부적으로 아까 이런 코드를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정복하는 데는 프로토타입과 언더바 언더바 프로토 이거의 미묘한 관계 그게 자바스크립트의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좀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얘를 쓰겠다 보다는 쓸 때는 이거 말고 class를 쓰세요 대신에 이걸 여러분이 이해됐다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별로 이 코드 자체는 가성비가 별로 없고요 다만 이 코드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어떤 개념들은 가성비가 있죠 얘는 중급으로 가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잘 자신한테 유리한 전략을 세워서 적용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